갑자기 호성팀이 바뀐 거예요. 정말 이렇게까지 최악으로 가야겠어? 한 번만 더 내 일을 망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. 날 죽이고 싶냐? 제이제이를 보내라. 문화권의 사람들도 보호해 주셔야죠. 내가 계속 그림자 일을 해야 된다는 건 배 작가가 쓰고 있는 시나리오일 뿐이에요. 우리 쪽에서 범죄에 가담한 사람은 제이제이밖에 안 남았습니다. 제이제이를 버리란 말입니까? 제이제이를 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사람에게 제이제이를 보내면 되잖아. 제이제인